래고 마블 인피니티 사과 스리즈가 출시가 됩니다. 인피니티 사과라는 것은 원래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의 시작인 아이언맨부터 스파이더맨, 파프로몬까지 아우르는 총 23펜의 영화를 가르키는 말입니다. 원래는 페이지 1, 페이지 2, 페이지 3 이런 식으로 구분을 했었는데 마블의 케빈 파이기 사장이 이를 인피니티 사과라는 이름으로 새로 명명했었죠. 이번 레고 인피니티 사과 시리즈는 이 영화들을 바탕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참고로 페이지 4에 해당하는 영화들은 아직 개봉이 되지 않았거나 올해 개봉이 될 예정입니다. 마블을 좋아하는 레고도 가만히 있을 순 없겠죠? 6월 1일에 총 6개의 인피니티 사과 시리즈가 출시가 됩니다. 오늘은 이 인피니티 사과 시리즈 중에서 76191 인피니티 건틀렛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레고 마블 76191 인피니티 건틀렛의 박스 아트를 보기 전에 이번 레고 인피니티 사과 시리즈의 박스를 보면 공통적으로 한쪽에 메인 빌런인 타누스의 얼굴이 그려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째서인지 인피니티 건틀렛의 박스에는 아무것도 그려져 있지 않고 주인공인 황금색 건틀렛 사진만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습니다. 아마도 인피니티 건틀렛이 본래 타누스의 것이기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고 아니면 시리즈 유일의 18세 이상 제품이기 때문에 깔끔한 박스 구성을 위해 뺐을지도 모르겠네요. 아, 물론 뇌피셜입니다. 아래쪽에는 이 제품의 대상 연령, 제품 번호, 부품 수가 나와 있습니다. 18세 이상의 성인용 레고답게 어두운 계열의 박스에는 영화의 메인 빌런인 타누스가 착용했었던 인피니티 건틀렛의 웅장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6개의 인피니티 스톤이 전부 장착되어 있는 모습이며 아래쪽에는 인피니티 사과의 명판도 있습니다. 박스 뒷면을 보시면 타누스가 인피니티 건틀렛을 착용하고 있는 영화 속의 장면이 보입니다. 배경으로 봐서는 소울스톤을 손에 넣었던 행성 보르미르인 것 같습니다. 그 옆에는 레고 인피니티 건틀렛의 사이즈를 나타내는 그림이 있습니다. 마지막 소샷은 뭔가에 만족을 하고 있는 타누스의 얼굴이 보입니다. 그닥 보고 싶지 않은 면상이네요. 그 위쪽으로는 그 유명한 핑거스냅을 하고 있는 인피니티 건틀렛의 사진이 있습니다. 저 핑거스냅 하나의 전 인류의 절반이 먼지가 되었죠. 하지만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포인트는 레고 76191 인피니티 건틀렛은 손가락을 움직일 수 있게 디자인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이건 뒤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실물 인피니티 건틀렛을 살펴볼게요. 레고 마블 76191 인피니티 건틀렛은 건틀렛 본체 외에 거치대와 명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명판은 보통 스티커를 붙이는 형태로 만드는데 이 인피니티 건틀렛의 명판은 스티커가 아닌 프린팅인 것이 매우 마음에 듭니다. 솔직히 명판용 커다란 스티커는 똑바로 붙이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인피니티 건틀렛은 거치대에 거치하는 형태로 되어 있으며 당연하게도 실제로 손에 끼울 수는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닌자구의 골든 닌자의 구린 똥색이 아닌 반짝반짝하는 황금색 브릭으로 구성되어 있고 장갑 부분에는 모두 6개의 인피니티 스톤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TMI이지만 6개의 스톤은 각각 파워 스톤, 소울 스톤, 마인드 스톤, 타임 스톤, 스페이스 스톤, 리얼리티 스톤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이 6개의 스톤은 쉽게 탈부착이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여기에 쓰인 황금색 브릭은 총 153피스로 80012 몽키킹 워리어와 갖고 있던 황금색 브릭 보유 기록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건틀렛의 손가락은 조작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손가락을 나란히 붙여서 장식할 수도 있지만 다시 이런 식으로 손가락을 살짝 구부리고 벌려놓으면 좀 더 자연스러운 건틀렛의 모습을 연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사진에서 봤었던 핑거 스냅을 하는 모습도 연출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관절을 자유롭게 조작할 수 있습니다. 손바닥 부분에 스터드가 좀 거슬리긴 하지만 이 자연스러운 연출은 매우 마음에 듭니다. 여기서 보니 전체적으로 황금색이지만 손바닥은 좀 더 어두운 라떼 커피 색이네요. 자 그럼 총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고 마블 76191 인피니티 건틀렛은 18세 이상 제품이며 총 부품 수는 590피스입니다. 가격은 99,900원인데 달러로 69.99달러인 것을 감안하면 납득할 수 있을 만한 가격인 것 같습니다. 아마도 라이센스 비용도 있겠고 또한 황금색 브릭을 많이 사용해서 원가가 올라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높이는 약 31cm이고 폭은 약 12cm로 대략 성인의 손과 비슷한 크기입니다. 이대로 조립을 해서 장식장에 장식을 하면 정말 멋질 것 같아요. 물론 철저하게 장식용으로 디자인되었기 때문에 특별한 기믹은 없지만 손가락을 자유롭게 조작해서 연출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레고 76191 인피니틴 건틀렛만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 특히 저 핑거 스냅 포즈는 누구나 한 번쯤 해보고 싶었을 거예요. 영롱한 황금빛 건틀렛을 바라보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다른 레고 영상을 들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보부비 여러분 안녕 푸바